어제 오전 6시쯤 마산 원전항 인근 해상에서 3톤급 낚시어선과 7톤급 어선이 충돌해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낚시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 해경은 두 어선이 서로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7시 15분쯤엔 합천군 대양면 남정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체가 보행자 2명을 치어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6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정양길에서 합천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